누가 보금 유대왕 헤로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래요. 그의 하나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래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래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틀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라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인퇴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유세자순 유세비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중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국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메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세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혈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라.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사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이사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배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싸여 구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위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레알 8일이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마음맨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열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의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체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틀에서 사가라의 아들 유한에게 임한지라. 유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어질 것이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유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의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뿜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후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개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내사요 그 위는 수루파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넬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이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다비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 그 위는 루우이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렌이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제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추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추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칼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아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아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의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유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유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류하려 하며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문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문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물이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건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상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 왜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유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유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이 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회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왕과 파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리옷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낮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죄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이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나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이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야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낚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화에 든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개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처벌이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메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쳐놨다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세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만일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게의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신 받았느니라 그리스에서 여행을 받았느니라 노는이 이르신 받았느니라 이르신 받았 sauces